지금 바로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가면서 아 이거 사야 되나? 대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사는 게 맞나? 이 생각 하셨죠? 남들 다 사고 저걸로 부자 됐다고 하니까 뭔가 아 나도 사야 되나? 사고 싶긴 한데 아 근데 또 너무 위험할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드시고요 그런데 사고 싶은 마음은 또 스멀스멀 올라오시죠?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비트코인 왜 좋은 돈인가? 비트코인 왜 사야 되는가? 세상에 돈 되는 얘기 다 잡아드립니다 캡치다워니 오늘의 이야기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우리 돈으로 1억원이 넘어섰습니다 한 개에 1억원 뭔가 코인 하나에 1억원이라니까 조그만 동전 하나가 1억이라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이상한데요 근데 또 누구는 이게 하나당 100만 달러 그러니까 13억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코인이 뭐길래 하나에 1억이나 하고 또 13억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비트코인은요 만들어진 지 15년 된 가상자산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도 알 수 없는 한 프로그래머가 달러 같은 화폐는 도저히 못 믿겠다 하고 만든 거예요 처음 비트코인이 발행된 게 2009년인데 이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금융 위기 여파로 아주 전 세계 경제가 난리였거든요 미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모기지론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는데요 이게 금융 상품으로 연결되면서 금융권 전체가 흔들린 거예요 당시 무려 600만 명이 집을 잃었고요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기업도 살리고 경기도 부양해야 한다 하면서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낸 거죠 결국 금융회사들은 계속 파산 신청하지 돈 찍어내니까 달러 가치는 막 내려가지 집도 절도 일도 없지 이러니까 아 은행 못 믿겠다 나랏돈 못 믿겠다 서민은 죽어가는데 나랏돈으로 금융산은 살리는구나 하면서 이게 한계다 하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 덩어리들은 다 제끼고 우리끼리 우리 이용자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는 게 비트코인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매뉴얼 이걸 백서라고 하는데요 이 백서를 보면요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비트코인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전자화폐 시스템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은 돈을 대체하는 목적의 전자수단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당근마켓 오프라인 직거래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온라인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연결돼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많이 들어보셨죠? 블록체인을 사전으로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한 P2P 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조금 더 어렵고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요 공공거래장부 혹은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요 Distributed Ledger's Technology 그러니까 기술은 기술인데 무슨 기술이냐면 거래장부를 의미하는 Ledger가 Distributed 나누어져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같은 중앙관리자 없이 이용자들끼리 너 얘한테 돈 보낼 거야? 오케이 확인 야 얘가 돈 보낸데 너가 증인해줘 어 나도 증인할게 송금 됐어 어 송금 받았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한 번을 하나의 블록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체인 우리말로 사슬을 형성하는 거죠 이게 좋은 이유가요 이 모든 이용자가 거래 정보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수정할 수가 없고요 또 모두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 사기를 치거나 할 수가 없어서 투명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걸 얻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채굴 채굴을 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채굴을 하고자 하는 누군가는 앞에서 말한 블록 블록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해요 그래서 아주 아주 어려운 수학적인 암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글로벌한 컴퓨터 퀴즈쇼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어렵게 풀어낸 채굴자에게는 보상을 해야겠죠 수거했다는 의미로 돈 같은 걸 주는데 이 돈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어 익숙한 단어가 나왔네요 암호를 풀어서 주는 코인 암호화폐 그래서 바로 비트코인이다 자 여기까지라면 비트코인 0단계 끝났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퀴즈쇼 저도 진짜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게 보상 경쟁이다 보니까요 집에서 쓰는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 봤자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P2P 화폐를 써보려면 사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또 여기서 혹시 아니 한 개 1억이라면서요 그걸 어떻게 사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은요 한 개를 1억분의 한 개로부터 나눠서 살 수 있습니다 주식은 한 주부터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따지면 1억분의 한 주부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억은 당장 필요 없답니다 여기서 저도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 그냥 컴퓨터용 장난감으로 쓰면 되지 뭐하러 막 세상에 갑자기 나타나서 1억까지 오르고 막 블록미디어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이거 다 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사세요 라고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비트코인을 왜? 왜 사야 되는 걸까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3위이면서 지금 비트코인 ETF로 세상에 돈이란 돈은 다 빨아들이고 있는 금융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델리티 피델리티는요 이미 작년부터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글로벌 금융사예요 피델리티가 말하는 비트코인의 가치 첫 번째는요 가장 훌륭한 돈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금이랑 성질이 비슷해요 먼저 부서지거나 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이니까요 그리고 또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보다 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한 개를 1억 개로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 쉬워서 이체하기도 또 사용하기도 간편합니다 주고받는 시간도 아주 빠릅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고 돈처럼 가치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체적으로 화폐 경제가 선순환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있습니다 더 많은 채굴 참가자가 모인다면 더 많은 복사본이 생기고 또 더 많은 복사본이 생기면 그만큼 신뢰도 보완성이 올라가겠죠 또 보완이 강화되면 매력적이잖아요 또 매력적인 돈이니까 또 수요가 늘 거고 수요가 늘면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또 더 많은 채굴자가 모이고 채굴자가 모이면 보완이 강화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은요 대체가 불가능한 완벽한 발명품입니다 피델리티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네요 비트코인은 현재 가장 탈중앙화되고 보완이 높은 화폐 네트워크입니다 다른 코인들도 많지만 비트코인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정보의 네트워크라면 비트코인은 가치의 네트워크다 이 말은 좀 어렵죠 이걸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게 생기면 네이버나 구글 또는 유튜브를 검색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쓰지 않는 올드한 말이지만 정보의 바다다라는 말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를 저희가 보거나 접할 수는 있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자체는 저희가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이라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돈이면서 네트워크입니다 가치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화폐가 되고요 또 그걸 기반으로 체인이 연결되어 있으니 네트워크의 일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특별한 비트코인 몇 개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비트코인 발행량은 딱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 크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개발자인 사토시가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뭐 아마 엄청나게 복잡하고 완벽한 수학적인 계산에 의한 거겠지만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됩니다 수요는 마구마구 높아지지만 공급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격은 또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달러를 초월하는 화폐라는 게 그 이유고요 어떻게 보면 가치가 보존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요 계속해서 오르게 됩니다 지금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는 거죠 트리키에이의 리라화가 폭락하고 하루아침에 물가가 2배가 된 적이 있었죠 만약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리라로 살 수 있는 건 적지만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건 여전히 많았겠죠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르니까요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지금 2년 전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사람들이 주변 나라로 피난 가는 모습 많이 보셨죠 폭격 맞은 집 망가진 자동차 결국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만약 비트코인이 있다면 피난 간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비트코인을 가장 좋은 돈 디지털금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왜냐면요 비트코인은 보안이 아주 철저하고 또 가치도 떨어질 일이 없고 갖고 다니기도 수월하고 전송하는 것까지 편하니까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주 매력적이죠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건 비트코인의 극히 일부입니다 왜냐면요 그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금융상품 ETF로 만들어졌다네요 와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되는 금융사들이 이걸 마구마구 사들이고 있는 건데 나만 아는 비트코인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캐치 더 머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만나요